박수와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2009년 한국시리즈 SK와이버스와의 7차전 경기 9회 말 원아웃 3번 타자 나지원 선수의 2볼 2 스트라이크 이후 6구째입니다! Q男 osom 기계 618 에어공م Q男 osom 기계 618 에어공 WS카엘 Q男 osom 기계 718 에어공!!!! Q男 osomksi 기계 618 에어공 WS카엘 나지원 선수의 마지막 한점과 득점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